실종누아르엠 안녕하세요. 실종누아르엠에서 이번 홈이라는 에피소드 지인분 반일종 역할을 맡은 손수연이라고 합니다. 실종누아르엠 저도 평소에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이렇게 한 에피소드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. 오늘 찍을 장면은 무서운 장면입니다. 조금만 더 해주세요. 조금만 더 해주세요.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가게. 여기 있으니까 이제 아니요. 조금만 더 해주세요. 아주 준비 다 됐습니다. 조금만 더 해주세요. 진짜 무서운 장면이에요. 조금만 더 해주세요. 조금만 더 해주세요. 조금만 더 해주세요. таки 이렇게 나도 조금 더 해주세요! 나그랑 같이 앞에 일찍 다 실종누아르 네.